정말 너무 맛있겠다 와 요거 이런 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연락해요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언제든지 캠핑 왔어요 뭐 뱀 나 컴이야 낚시 캠핑 왔어 여기에 미국은 오늘 땡스기브드에나 살셔 회사 그래서 캠핑 왔어요 낚시도 하고 캠핑도 하려고 좀 멀리 떨어진 대로 이렇게 벗다리 벗다리 해가지고 왔습니다 아무튼 재밌게 놀다 갈거에요 그래서 캠핑을 하려고 방앗을 사고 왔습니다 소갈비 소갈비 돼지갈비 소갈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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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국은 사이를 쉬어 사이를 오늘부터 목 금 토 일 그래서 캠핑 나왔어 여기가 캠핑장이야 근데 낚시도 할 수 있고 캠핑도 할 수 있게 차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카라반 같은 거 갖다 놓고 캠핑을 한단 말이야 근데 나는 카라반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보따리로 싸 갖고 와서 차에 싣고 와가지고 요렇게 캠핑을 합니다 숯불구이 해 먹으려고 소갈비 하고 돼지갈비 사왔어 요거 몸에 좋다는 거 아무튼 맛있게 해 먹어 볼랍니다 자 아단은 여기서 낚시질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미국은 라이센스 낚시라이센스가 있어야 돼 낚시면허가 근데 아단은 안 가져왔어 면허증을 아이 바보같은 월맛에 가면 15불을 주면 1년치를 끊어줘 라이센스를 자 아무튼 아 아스파라가스 요게 뭐 그렇게 몸에 좋다 그래서 한번 사왔어 이거 데쳐먹으려고 파는 구워 먹고 고쳐도 구워 먹으려고 사왔고 완벽하지 뭐 이정도면 양파도 구워 먹으려고 하나 가져왔고 자 이 정도면 뭐 완벽해요 완벽해 일단은 고기 먼저 구워야 돼 시간이 걸리니까 신라면 캠핑에는 또 신라면이지 신라면 에다가 찬밥 별미디어 가지고 기가 막혀 캠핑 고고봄이이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오늘은 술은 안가져 왔어 으 으 내가 다리가 통풍이 올라 그래 가지고 술을 안가져 왔어요 이거 미국은 애지가 난 이런 캠핑 카라반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차 캠핑카 대형 캠핑카야 어마어마해 어떤거면 한 40피틀짜리 캠핑카도 있더라고 그런거 들어올 수 있게 아주 잘 해놨어요 지금 우리는 여기 들어와서 있는건데 뭐 낚시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근데 우리는 뭐 그런 캠핑카가 없어서 아까도 말했지만 에스위비 차에다가 짐 하나 가득 싣고 왔어 배고파갖고 낚시하기 전에 밥좀 먹고 낚시 좀 하려고 저 아단이라는 멕시코 친구가 낚싯대는 던져놨어 1,2,3,4,5 오케이 오케이 신고 어? 어 낚싯대 5개 던져놓고 여기는 베스트 낚시도 되는데 물이 한 10m 10m는 빠진거 같아 물이 그러니까 10m 뭐야 15m는 물이 빠졌네 10m 이상은 빠졌어 그러다보니까 베스트는 안되고 캣피시라고 매기 매기낚시를 하려고 낚싯대 5개 던져놨어요 닭간을 달아가지고 물이 맨 아 아 좋아 아단 맹가 체칸도 무이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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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배네? 어? 이제 요렇게 익히면 맛있겠지 돼지갈비하고 소갈비 완전 맛있을 것 같아 응 더 맛있을 것 같아 5개 Krass 너 크래시 프랑스 무이벤 프랑스 배치 오늘은 낚시는 틀린 것 같아 어차피 목적은 캠핑이었어 낚시가 아니라 잡히면 집은 좋은거고 안잡혀도 그만이야 오늘 목적은 캠핑이니까 봐서 1박 5 갈려고 4일 쉬니까 하루 자고 맛있는 것들도 먹고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잠시, 자기가 어디? 어디? What do you know? pasta 잘? 네 온라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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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의 , 캠핑 왔어요 아주 좋아요 아딴, 컴이안 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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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을에 점으로 가고 겨울이 와요 이렇게 아메리카노 여긴 한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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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풍이 있네 다행히 오늘은 날씨가 좋아 크게 춥지도 않고 해도 살짝 떠주는게 괜찮네요 바람이 불지도 아무튼 여기 미국도 그거야 겨울이 다가와 겨울이 겨울이라고 봐야지 뭐 아주 좋아요 정말 너무 맛있겠다 와 와 요거 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연락해요 내가 이렇게 해줄테니까 언제든지 어? 내가 다 장만해서 할테니까 와 언제든지 아 맛있겠다 비주얼이 비주얼이 죽이네 아주 그냥 끝내줍니다 고기는 안 잡혀도 좋다 자 아단 응 얘네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쇼 야 먹어보자 아단 낚시고 나발탱이 돼도 않는데 뭐 맛있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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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맛있어 응 갈비는 뜯어야 맛이야 돼지갈비든 소갈비든 뜯어야 맛이야 돼지갈비든 소갈비든 뜯어야 맛이야 맛있어여 무게 음 맛있는데 오오오 원만 탄탄, 이료. 아멘? 아멘 이즈의 경찰이? 아멘 고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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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, 5, 4, 10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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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해놨어 이렇게 멋있지 우리도 일로 캠핑 온거에요 오늘 만나요. It's good. Muy bien. Muy bien. Muy muy bien. Muy bien Mr. Lee. Very good. Muy bien. Muy bien. By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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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e.